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즘에 신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당들이 그자말로 우후죽순처럼 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죽순이 쑥쑥하지 않습니까? 정말 덧보 잡도 못했던 그런 신당들이 출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신당을 나올까? 그 게네를 저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 게네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는 게네입니다. 2023년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당이 등장하는 이유 대법원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항상 10에서 15% 앞서는 것은 당일투표에 비해 가지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현상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주도한 인물이 조재연 천대엽 이동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과학적 법칙을 완전히 깔아뭉개가지는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훗날 대단히 나는 부끄러운 판결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전선거의 10에 15% 앞서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부정선거 범죄수법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여러 투명성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오근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게네가 다릅니다. 저는 무자비하게 이름대로 사전투표를 조작할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옥 대표하고 제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린 것. 무자비하게 이름대로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기술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술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다 더불어민주당와 함께 투입하는 방법은 안전하고 간편하고 기존의 사전투표를 빼앗는 방식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시망이 어떻든지 간에 무자비하게 조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옥 대표는 감시망이 많아졌어 감시망이 많아졌지만 여러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완벽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완벽하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부방대라는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당이 제격이고 신당을 끼워둬 물타기를 하면 지난 부정선거 범죄는 은폐되고 자연스럽게 적은 표차 조작으로 원래 하고자 하는 짓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3구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4월 10일 총선은 0.1에서 0.7% 차이 당선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조작은 투표지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당선자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옥 대표가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분도 한 분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전망은 덕부잡이 여러분 신당에 출연하지만 그것은 비례대표에 국한된 것이고 지역구 250세계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감한 부정선거를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를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완전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접수라는 그런 대프로젝트의 쇠기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당선이라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 때문에 5년 뒤로 뒤로 진 좌파 연구직권을 하루속히 이름날 그냥 쇠기를 박을 수 있는 사건이 4월 10일 총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례대표만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베테랑들입니다. 9번 부정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특정 정당의 5호다만 내리게 되면 우리가 200 4석을 얻어야겠다 지역구에서 우리가 지역구는 200석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5호다만 떨어지게 되면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주문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190석을 차지해야겠다. 그럼 190석에 맞게끔 전국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210석을 차야겠다. 그럼 그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노하우와 도구와 전산 프로그램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전산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수계표 현장에 여러분들 고문했지만 조작하는 건 조작은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니까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창원 성산구 총수입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은 여러분 여러분 보셨을 건데 한번 보시죠. 이게 노회찬 후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폭을 쓴 겁니다. 이때는 정의당과 더블당이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25%를 훔쳤습니다. 100장당 25장을 훔친 다음에 그다음에 선관위의 조작범들이 어떻게 배분 했는가 하니까 정의당의 60% 민주당의 40%를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60 대 40으로 배분해 줬는데 본인이 원하면 70 대 30으로 해줄 수 있고 80 대 20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90 대 10으로 배분해 줄 수 있고 정의당 90 더불어민주당 10 이때는 60 대 40을 배분해 준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투표 비례대표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선거는 어떻게 훔쳤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사기술이 발전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미래 한국당 후보한테서 포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 신민당 위성정당 에 주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최백당 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자매 정당인 열린민주당한테 표를 준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한국당에 거의 40%를 훔치고 국민의당에서 50% 이렇게 두 개를 섞지 않고 투트랙 전략으로 나간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군소정당이 많이 등장해도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지금 선거 사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지사선거 그냥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뭡니까 당선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대 50대 30으로 훔쳤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2022년도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한테는 5%만 훔친 겁니다. 표 안 나게. 그 대신에 군소정당 후보인 강용수 후보한테는 50% 훔치고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훔쳤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항순식 후보한테는 30% 훔치고 뭘 이야기하냐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지금 이게 한국선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이 선거 문제를 독소조항으로라도 고쳐서 선거를 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겉으로야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패배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이 대구시장선거입니다. 대구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더라 대구시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2018년은 오지게 조작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한테서 11% 훔치고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 한테 1% 훔쳐가지고 12%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니까 24% 조작하는 선거입니다. 대구에서도 이렇게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장까지 훔치기 위해 가지고 표를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조작범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근호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4월 12일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선거의 10에서 15% 앞서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 안 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조작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무리 조작 심하게 해도 윤 대통령이 찍소리 안 할 거니까 아무리 심하게 조작하더라도 국힘당이 찍소리 안 하는 거니까 그걸 안 한 겁니다. 찍소리 안 할 거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한 겁니다. 그러면 찍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찍소리 안 하고 뭘 했습니까 민인요한이의 여러분들 혁신위원회 가동하고 그러게야 지금 난리가 김기헌이 그만두고 한동훈이랑 갈등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원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부정선거를 덮은 원죄인 겁니다.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입을 담은 죄 그 죄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 죄업을 죄가를 본인들도 치르고 국민들도 함께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직했던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권보술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선거처럼 나라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를 주더라도 너희들이 표를 다 먹는 게 도독질 당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뭐 벌 받을 겁니다. 하늘에 벌을 받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다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옆에서 누가 마음 안 해도 자기들끼리 막 치고 박고 개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공의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죠. 선거를 부정을 저지른 자도 죄를 범한 거지만 그 부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덮는다. 그래서 뭐 최상일이 순리대로 술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씨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자기와 당대표 이따 했던 이야기가 정말 꿈을 깨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높게 일어납니다.